퀸텍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수소관련 행사 H2 미트2024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에는 소비자 인식 조사를 비롯해서 화재 예방 기술 적용 현황에 대한 현대차 관계자의 발표 그리고 국립서방연구원이 나와서 전기차 화재의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전기차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도 소개됐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캐짐 극복을 위한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한국자동차 모빌리차 산업협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사실 별로 워낙에 여국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건너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소비자 인식 조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된 것은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국정기차사용자협회에서 나름대로 소비자들의 의견들을 직접 들어가면서 발표한 내용에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그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번 인천 청남아파트 화재사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저는 관련 칼럼을 영상을 통해서 올렸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배터리 및 전기차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거의 마녀사냥식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그렇게 된 모든 것을 배터리에 또는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제한다는 그런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도 자동차 한 대의 화재사고로 150대 자동차가 전소 또는 일부 불탔다는 내용에 더해서 아파트 5개 동이 정정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공포에 따랐다는 내용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반대 의견을 보였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실업에도 나타났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상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변의 자동차가 전혀 불에 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지하주차장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견도 일부 여러 가지 예가 지금 구글링 해보면 다 알 수 있지만 노상주차장에서도 한 대가 불났을 때 200여 대가 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면 일단 일반인들이 그런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몰아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걱정했던 게 5개 동, 5개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누구 하나 좀 시체 말하면 입도 뻗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통, 공포 또는 그들 가족 중에 문제가 있는 환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연결이 안 되는 것은 그러다 치더라도요. 일단 의식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죠. 그때 현장에서 그나마 가장 최근에 공중파 방송에서 짚고 넘어갔다고 말로만 들었었는데 정말 그때 처음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어제 이 포럼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그때 사건을 떠올렸고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말하기 쉬운 쪽으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분위기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5개 동 아파트 주민들의 공포감에 대해서 직접 제가 겪지 않았지만 그런 예를 많이 취재를 하고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 현황하고 상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화재의 특징은 발생 시점이 주차 중 또는 충전 후, 충전 중 상황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통칭할 수는 없죠. 또 열폭지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진화가 어렵고 지금 당장에 효과적인 제외방법을 도용할 수 없어서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어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그분의 이야기는 지금 적어도 적정한 시간 내에 신고가 되면 한 번도 그 화재 제압을 실패해 본 적이 없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소방서 측면에서는, 소방당국 측면에서는 관련해서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는 피해 규모가 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 도호가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쳐라 이거죠. 전기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그것을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지 말고 피해를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 미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그 이유는 문이 열렸을 경우에 강도나 도둑들이 늘어나서 탈취를 한다. 그런 것 때문이랍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안 되려도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똑같은 하나의 원칙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 더 추가가 이번에 됐는데요.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기계적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이 화재 유발에 또 요인으로 뽑힙니다. 열폭지로 넘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배터리는 수평화염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불이 변지죠. 세일이 나열되는데 그 세일이 하나가 불이 붙으면 나머지 세일이 모두가 한꺼번에 쫙 붙어버린다.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지금 발표한 것은 온도 조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미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일정 시간을 제시했는데 서울에서는 한 건도 나지 않았을 당황에서 경기도에서는 0.85건, 대구에서는 3.31건, 지혜소에서는 0.32건 이런 데이터가 있답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참 차기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어떤 아는 내용이었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왔다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특별히 높았던 것은 대구의 기온 조건, 온도 조건이 영하에서 영상까지 편차가 크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에서 낮은 것은 제주도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과열된 현상이 적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했는데 이것은 소방당국에서 관련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단계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시된 것 중에서는 배터리 안전성 개선 방안도 나왔는데 열 확산 지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메이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배터리인데도 열 확산 속도가 늦은 경우도 있고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지금 배터리 충전할 때 일반인들은 모르죠. 사용자는 모르죠.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배터리 충전한 상태에서 100% 충전이 되지 않도록 대부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이커마다 3% 정도 7% 정도 충전이 덜 되게 그냥 계속 꼬다 놔둬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말하는 과충전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굳이 한다고 하면 풀 충전, 만충이라고 하는데 만충도 재수가 없답니다. 재수지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BMS가 더 고도화돼서 충분하게 BMS 통해서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개인에게 전달하고 또는 소방당으로 전달하고 해서 사고로 연결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셀 단위의 인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터리 팩 단위로 또는 자동차 회사 단위로 사전 인증대가 도입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토부에서 신고를 하고 신고하고 나면 판매할 수가 있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된 하나의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냥 익숙한 것에 그대로 몰입돼서 지금까지 이상 없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국립소방연구원의 발표자는 소방서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실패는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조사한 바로는 배턴에 따라 차이가 난답니다. 차종에 따라서 어떤 차종은 2, 3분 내에 그냥 발화가 되는 경우 있고요. 이때 수평화임이죠. 어떤 차종은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도 있답니다. 이럴 경우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대척할 수 있고 화재로 연결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답니다. 이상 초기에는 그러니까 연기가 날 정도다. 이상 기후 달달은 지식소아포로 진압이 가능하답니다. 지식소아포는 우리가 여러분도 보시지 않으시겠지만 차 위를 아예 산소가 통화되지 않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식소아포도 가끔 지난번에 BM도로 차아징허브에서 소개해드린 얘기인데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것을 직접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피하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이에 대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 국립소방연구원 측에서는 전기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이동식 소화수조를 설치해서 더 이상 화재가 방지되는 것을 막으면서 더 큰 화재로 더 큰 피해로 퍼지지 않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배터리 회사는 물론이고 자동차 회사, 소방당국 이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마저도 지금은 제 생각과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소방당국의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맡아야 되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정부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은 최근에 등장하는 PLC 기능 탑재하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또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논란이 많습니다. 급속충전기는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완속충전기의 경우, 설치했을 경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동차 회사에서 외부 충전기에서 자기 자동차에 꽂았을 때 그걸 외부의, 내부의 데이터, BMS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급하지, 제공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PLC 기능을 탑재한 것은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전이 지나치게 됐을 경우에 막는다는 뜻인데 이미 BMS로 배터리 매니메 시스템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정보가 지금 당장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자동차 회사들한테 강제로 정부 제공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모든 자동차 회사가 동의할지는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회사에게 정보는 상당히,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분명히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서 산작업을 포함해서 몇 개 부서가 나와서 자동차, 전기차 안전대책을 발표했을 때 이와 관련 내용이 발표되던 거 보고 정말로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사전 인증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고요. BMS 고도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소방대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천 청라 화재 사태에 나타났는데 그때 가장 제가 이번에 들었던 내용에서 제가 몰랐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스프링클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전체가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됐느냐, 고장 났느냐, 이런 것을 이번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설명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작동을 해서 뒤에 물을 뿌린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한답니다. 많이 접수돼서 그걸 꺼놓는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내용을 하지만 준비 작동식 밸브가 있고, 프리액션 밸브가 있고, 화재 감지기가 있고, 수동기동장치가 있는데 이것들이 작동이 되지 않도록 아예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동안에는 화재가 났기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이 살았죠. 또 어쩌면 차 한 대만 불렀었다면 또 그대로 넘어갔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는 그렇게 스프링클러를 그런 몇 가지 민원 문제로 해서 작동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또 작동시키더라도 에러가 많답니다. 그래서 배관이 지나가는데 그 배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에 같은 경우는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고 얼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배관에 열쇠를 설치한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비용이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 못할 겁니까? 정부 당국이 이걸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인명사고가 적었다는 것 때문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그대로 넘어가다면 저는 앞으로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안전은 안전이 사고가 나기 전에 지나칠 정도로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큰 사건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자동차가 불타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인명피해, 사상문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화재 관련해서도 그냥 프로세서를 그동안 지켜왔던 프로세서를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준에 맞는 그런 프로세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냥 발표 몇 가지 한다고 화재가 진압된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비자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남에게 느낄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번에 어제 이 포럼에 가서 이런 내용을 들면서 그래도 상당히 나름대로 준비가 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좀 더 적극히 해야 되는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컨설팅 회사, 시장 조사회사들은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2030년에는 시장 점유율 35%, 2035년에는 60%, 2040년에는 75%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참고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를 제가 많이 받고 많이 참고하고 저도 그걸 기사로 활용해왔습니다만 그게 그대로 맞아들였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에 불구하고 지금은 전기차는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국가적으로는 2023년 정도는 전기차 보급률이 20%가 안 됐고 그렇게 증가할 것이지만 지금 단계의 초기 단계에 불과했고 2030년까지 안전기술이 고도화되고 2040년이 돼야 안전시스템 표준화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금은 답답합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전기차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공기소방연구원의 발표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이런 큰 사고가 불행하게도 났지만 기왕 이런 사고가 났을 바에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철저한 소방대책을 마련해서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안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삼다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됩니다.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우리나라 요즘 R&D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국민의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산 탈행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우선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어쨌든 제가 수소 관련 행사에서 전기차 관련 포럼에 참여하게 된 배경도 안전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다른 칼럼에서 가끔 듬성듬성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언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